네 안녕하세요. 강산입니다. 우리 어법 세 가지 표현 잘 익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봤더니요. it is 혹은 that is not always as to eat well when you have a newborn baby 라고 해서요. 일단 여기서 딱 읽었을 때 여러분들 딱 감이 왔어야 되는데 to 이해한다 라는 것 자체가 항상 쉬운 건 아닙니다 라는 표현 자 여기 to와 친한 표현이 뭘까요? 되실까요? it이에요. 자 문장 제일 처음에 it으로 시작을 하면 거의 다 가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문장 처음 여기 진짜 처음 문제 진짜 처음에 it이 시작할 땐 가주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가주어가 바로 여기 to, e, i는 to eat well 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that이 나오면 앞에 that을 가리킬 것도 사실 딱히 없고요. 근데 여기서 it은 이 to의 짝국인 가주어 진주어로 봐서 to 이해하는 건 항상 쉬운 건 아닙니다. 자 뭐라는 거죠? 잘 먹는 건데요. 당신이 이제 신생아 애기를 가졌을 때 잘 먹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라는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번은요. 가주어 부분이었고요. 자 B번으로 한번 가실게요. 자 when you have or will have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시제가 동사냐 미래냐를 찾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고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왼절 즉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나 혹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구 자 우리 특징적으로 딱 두 가지가 있죠. 시간함의 왼절과 조건함의 if절 같은 이런 절 안에서는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럼 왼절과 if절 안에는 이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하기 때문에 굳이 미래의 표현을 쓰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뭘 주의하면 되느냐 왼절과 if절을 해석했을 때 미래로 해석이 된다 할지여도 우리는 미래를 쓰지 않고 현재를 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해석을 해보면 당신이 새로운 애기가 아니라 신생아 애기를 가졌을 때 음식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아마도 훨씬 더 than usual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래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미래가 떠 있죠. 그래서 미래가 떠 있으니까 여기도 미래가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will, have 하면 틀리시고요. 여기 자체가 지금 왼절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부사구라고 하죠. 이 왼절 부사구 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기 때문에 have가 맞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제 10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10번에 보시니까 absolute과 absolutely의 차이는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죠. 이렇게 LI가 붙은 아이를 보통 부사라고 하고 absolute를 절대적인 형용사로 바라보는데요. 자 형용사와 부사의 싸움은 되게 많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자 형용사 부사에 우리 일단 대립이 된다라는 점을 일단 알아놓으실 건데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밀 때 그때 형용사를 했어요. pretty girl 할 때 그렇죠. 여잔데 예쁜 여자 pretty girl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보호 자리에 이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가 옵니다. 부사가 아니라 보호가 와요. 자 이 개념 하나 아실 거고요. 그 외에는 모두가 부사를 꾸며요. 즉 명사가 아닌 다른 뭐 동사라든지 혹은 뭐 형용사라든지 혹은 뭐 문장 전체를 꾸밀 때도 이 부사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 외에는 전부 부사가 오니까 부사가 오는 자리는 굉장히 넓더라 라고 생각을 하실게요. 자 그럼 여기 보시니까 뭘 꾸민 하고 봤더니 you will be absolute 혹은 absolutely star being 해서 be 동사 플러스 ing라는 동사를 지금 꾸미고 있는 거죠. 너는 절대적으로 너는 완전히 배고플 거야. before the food is ready. 음식이 이제 준비되기 이전에 그래서 동사를 꾸미는 거니까 부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그쵸? 부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정답을 우리 처리를 해보니까 it 그리고 have absolutely가 되니까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표현 가주어와 그리고 조건의 혹은 시간의 그 부사군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리고 이 부사가 언제 오는지 이 정도는 잘 정리해 두시고 채화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